안녕하세요.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조경 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김영민 교수라고 합니다. 일단 분야가 되게 다양했고요. 그리고 일단 좋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더 고르기가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. 이번에 심사는 꼭방람회의 취지와 단순히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지금 일산 호수공원이라든가 공간 자체를 바꾸는 차원에서 조금 그런 어떤 가치하고 이런 좋은 의미라든가 환경적인 어떤 이슈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저희가 돌아왔을 때는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여기 찾아주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즐기는 모습들도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저는 이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워낙에 일산 호수공원은 유명한 공원인데 또 1기 신도시공원으로 오래되기도 했죠. 이렇게 많은 꽃들이 또 피어있고 그 공원들,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지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더 자체로운 색깔들을 입고 그런 것이 정말 좀 보기 좋았고 앞으로 또 여러 공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디자인할레 소장 우현미입니다. 되게 오래간만에 고향꽃 박람회에 보게 됐는데요. 제가 한 10년 전에 오고 두 번째거든요. 근데 되게 많이 체계가 잡히고 볼륨도 커지고 그동안 많이 애를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. 제가 예전에 그냥 관람자로서 왔을 때와 지금 보면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되게 많은 작품들이 훨씬 더 양이 많아지고 다양한 분야, 육종, 화해 작업들, 정원 여러 가지 분야로 되게 더 많은 그런 작업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설치는 작가 최정화입니다.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 꽃 박람회를 만들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꽃이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꽃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꽃 박람회가 예전에 비해서 넓어지고 길어지고 많은 시간을 이 안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 작가들의 참여 대중과 자연, 꽃, 나무가 만나는 방법 인간과 자연이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박람회인 것을 느꼈어요. 안녕하세요. 플로럴 라이프 협회 이사장 김영주입니다. 매년 부스도 설치하고 함께 작업하다가 오늘은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. 작업만 할 때 하고 너무나 많은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함,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신뢰로 들여오는 작업,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숙연해지고 그들의 작품 노고에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. 해마다 발전해 나가는 꽃 박람회를 응원합니다. 오늘 작품을 대할 때마다 감동이었고 그 수고가 함께 한 사람들한테 격려도 아끼지 않고 싶고요.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꽃 박람회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플레이스온 박영석이라고 합니다. 고향꽃 국제박람회에 출품된 아주 멋진 작품들을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. 아주 멋진 작품들이었고요. 특히 지구 환경과 꽃이라는 주제로 출품된 작품들이다 보니 보다 더 우리의 삶과 더 밀접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꽃의 역할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꿈꿔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아주 훌륭한 작품들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정성과 솜씨들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특히 본 행사가 끝나더라도 호수공원에 존치되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더욱더 그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넓고 시원하고 멋진 공간에서 꽃과 함께 식물과 함께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꽃박람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꽃들을 만나고 또 식물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는 그런 나날들을 일상들을 꿈꿔봅니다. 꽃박람회 화이팅!